네 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자 오랜만에 2차전지 최근에 또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고 시장에서 나오는 악재들을 제가 한번 팩트체크를 한번 해보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도 한번 같이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급등이 나가지고 급등 나올 때는 말씀 안 드려도 알아서 다들 잘 대응을 하시는 것 같고 대신에 이제 하락을 하게 되면 이게 참 또 걱정이 또 앞서는 것이 또 주식입니다. 주식은 살 때부터 걱정을 한다고는 하는데 오르면 올라서 언제 팔지에 대한 걱정을 하고 빠지면 또 언제까지 빠질지에 대한 걱정을 또 하게 되는 것이 주식입니다. 그 중에서도 빠질 때에 대한 그 스트레스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우리가 그러면 제대로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앞으로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 좀 더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시중에서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문제들을 크게 제가 한번 모아봤습니다. 단 세 가지 정도 큰 그림 단락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전기차 시장에 대한 악재는 미국에서 터졌다라는 부분과 왜냐하면 IRA에 대한 혜택을 받으면서 전기차 시장이 강세를 보여왔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따른 양극재 리튬 관련된 기업들이 강하게 올랐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에 대한 시장 악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락을 했다에 대한 부분 좀 더 체크해보고 그러면 현재 미국 시장은 어떠냐 그리고 공매도에 대한 문제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자체는 어떻게 대응을 해줘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 그래서 11월, 12월 2차든지 종목별로 오늘 투자 전략을 꼼꼼하게 상세하게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것이 미국발 악재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우선 시중에 돌아다니는 것은 바이든 지지율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 바이든이 추구했던 정책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었고 지금 현재 트럼프는 그것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가 빠지고 있다. 일부는 맞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나오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부분에 미국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친환경 일자리 정책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서 친환경 일자리를 늘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용에 대한 부분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로 판단하기는 대단히 힘들다는 거고 실질적으로 미국이라는 나라가 상원과 하원에 대한 상하원 제도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대부분 다 국회 통과를 해야 됩니다. 법안은.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0으로 해서 시행 0으로 해서 바꾸기는 대단히 힘들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더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대신에 여기에서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고금리에 대한 부분이 현재 시장에서 상당한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은 팩트라는 거죠. 미국 10연물에 대한 부분이 5% 이상이 넘어가면서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 CEO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금리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사이버 트럭에 대한 판매 부진은 있을 수밖에 없다.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더라도 판매는 부진할 수밖에 없다. 자동차를 구입할 때 대부분 다 할부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할부금융을 이용하는 입장에서는 고금리에 대한 부분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이 지표상으로만 보면 소매 판매가 조금씩 늘어나는 소비가 조금씩 회복되는 모습은 보이고 있지만 대신에 최근에 주택 판매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큰돈, 목돈이 드는 곳에 대해서는 돈에 대해서 거래가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미국 시장 자체가 좋은 전기차에 대한 판매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지만 보조금 혜택을 주더라도 현재는 판매가 부진할 수밖에 없는 것은 고금리에 대한 부분, 바로 이자에 대한 부분이 상당하기 때문에 쉽게 전기차에 대한 접근, 니즈가 상당히 많이 줄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고금리가 최근 들어서는 다시 한 번 더 빠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제가 판단했을 때는 미국이 12월달 그리고 1월달에 추가적인 금리 결정이 있는데 거기서 저는 금리 동결을 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러면 이미 현재 상황에서 최악에 대한 상황이 드러났다고 보는 게 맞다는 거죠. 최근에 2차 전지 뿐만이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미국의 신재생에너지는 신규 투자가 거의 다 중단됐습니다. 그 중단됐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고금리 때문이었거든요. 새로운 산업의 투자함에 있어서 기업도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금리였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었고 실제적으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부터는 금리에 대한 방향이 미국 시장부터 바뀌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물가 하락을 염려할 정도의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지금부터는 최악은 벗어나는 효과, 기저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대신에 이 부분을 좀 더 집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지금 현재 국내에 있는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은 우선은 탑으로 볼 수 있는 것, S티어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리튬과 그리고 우리가 양극재에 관련된 기업들입니다. 그런데 양극재라는 것은 전구체에서, 전구체는 합성물이죠. NCA라든지 NCMA라든지 이런 사목협회 때 합성물에 대한 부분에서 리튬을 더하는 건데 여기에 들어간 이 리튬이라는 것이 약 65에서 75% 가까이가 포함이 돼야지만 양극재가 됩니다. 그러면 양극재에 대한 제조 단가는 우리가 미리 있는 재고가 있는 리튬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팔겠지만 그 제조 단가 자체가 지금 현재는 빠져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리튬 가격 자체가 빠지다 보니까 실질적인 판매 단가 자체도 높게 받기 힘들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유가에 대한 부분도 휘발유와 경류를 대부분 다 소비를 하시겠지만 그런 유가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정제 마진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70달러에서 들어왔던 기름을 현재 유가가 올라서 80달러가 거래가 되고 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2분기에 들어왔던 기름을 3분기에 판매를 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현재 리튬 가격이 꾸준하게 빠지다 보니까 현재 이런 양극재에 대한 제조 단가가 상당히 낮아져 있다는 거예요. 마진폭이 상당히 줄었다는 거죠. 앞서서 우리가 실적에 대한 부분 자체를 분석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렸던 것이 매출 자체가 느는 것은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캐파가 커지고 있다는 건데 대신에 마진폭이 주는 것은 결국 리튬 가격에 대한 반등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 희망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 2017년도에 테슬라가 한국 시장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건 2016년도 말부터 테슬라에 대한 입지가 다져지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 현재 리튬 가격이 꾸준하게 빠져서 그때 2017년도 가격이 한 이 정도 부분이었거든요. 그 가격대까지 현재는 내려와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추가적인 리튬 가격에 대한 하락은 저는 상당히 제한될 거라고 봅니다. 실제 미국에서도 리튬에 대한 점유율이 가장 높은 회사가 엘브마일이라는 회사가 있고 그 회사에 대한 부분도 일부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과정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최근에는 미국의 에너지 관련 회사 가장 큰 회사입니다. 엑소모빌이라는 회사도 리튬 사업에 진출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리튬 사업에 진출하지만 양극재 사업에 진출을 쉽게 못하는 것은 그만큼 기술적인 부분에서 기술 격차가 있기 때문에 쉽게 진출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이런 양극재 중간 소재에 관련된 기업들이 미국 내에서 상당한 베네핏을 또다시 한 번 더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있다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서도 엑소모빌 리튬 사업에 진출한다는 이슈가 나오자마자 국내의 양극재 관련된 기업들이 강하게 튀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유수화는 제대로 되지 않았지만 그런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지금 현재 리튬 가격이 하만 경쟁성을 보이고 있고 금리 자체가 다시 한 번 더 빠질 수 있는 금리 다시 한 번 더 현재부터는 동결 내지 인하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미국발 악재에 대한 부분은 이미 선 반영됐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현재 미국 시장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느냐 그럼 현재 미국에서는 이런 악재만 있고 그러면 호재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미국의 지금 호재 이슈를 몇 가지 체크를 해보면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2분기까지 꾸준하게 테슬라 시장도 증가를 했고 그리고 나머지 전기차 시장도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증가하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이 고금리 10년물 국채금 5%를 넘는 모습도 일부 나타났었기 때문에 시장은 상당히 위축되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이제 3분기는 원래 전통적으로 소비 자체가 조금 주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다만 4분기에 들어가는 시점이 바로 이 성수기에 진입하는 시점인데 다시 한 번 더 판매율은 상당부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미국이 내년에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가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지금 전기차 시장에 대한 성장은 의심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한 게 드리고 싶고 이 부분을 주목 안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 부분을 하나 주목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것이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와 미국 FTA를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왜 이거를 주목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이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니켈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고 우리나라와 니켈 거래가 가장 많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실제 포스콜딩스도 니켈 관련해서 인도네시아의 광산 채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인도네시아가 인도네시아가 미국과의 핵심 광물 협정 논의를 시작을 했는데 이것이 인리산에 대한 부분도 IRA 보조금 혜택이 들어가게 된다면 국내 중간 소재 관련된 기업들이 상당한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가 된다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걸 가공시켜서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 소재 기업입니다. 예를 들면 원재료 기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밑에 나오는 이 글귀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미국 행정부는 인도네시아산 니켈 광물을 가지고 중국 회사가 가공한 니켈 제품은 IRA 대상이 안 되도록 지금 현재 인리와 미국에 대한 FTA 협정을 상원에서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거든요. 중국 회사들이 그러면 베네핏을 가져갈 수 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중국 회사와 경쟁 관계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누구냐 바로 국내, 한국, 매드인 코리아 기업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미국에서도 이런 부분 자체가 제대로 통과가 되고 난다면 국내 기업들도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3원계 배터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니켈입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리튬이 가장 중요해요. 리튬이 70% 가까이 차지하니까 그 다음에 대신 니켈이 적게는 15%, 많게는 20%, 23%까지 차지하는 것이 니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이니켈 배터리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니켈에 대한 부분 자체를 주목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인도네시아와 미국 간에 대한 FTA가 체결이 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도 상당한 이슈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참고를 꼭 하셔야 되고 지금 이제 미국에서도 꾸준히 나오고 있는 것이 LG전자가 미국 전기차 충전기 시장에 진출하겠다. 내년에 그래서 4조원 시장을 노린다는 거고 BMW가 미국 전역을 전기 충전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얘기도. 정말로 이 전기차 시장에 대한 수요가 감소한다면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수요가 감소하고 증권사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수요가 감소해서 실적이 안 좋아질 것 같으면 앞으로 성장성이 없을 것 같으면 이 BMW나 LG전자 저렇게 돈 냄새 잘 맞는 회사들이 이렇게 서비스를 확대할까? 그건 아니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건 아니라고 봐야 되잖아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취합하고 있는 저런 회사들이 왜 서비스를 확대하려고 할까? 결국 미국이라는 나라가 아직까지 개화기적인 성격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앞서서 유럽이라든지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20년부터 2022년도까지 이 전기차 시장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유럽에서는 이 전기차 시장의 문제점도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대신에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시장은 어디냐 하면 지금 전 세계에서 중국이 전기차에 660만 대, 700만 대가 생산되는데 그 중에서 350만 대 가까이 중국이 소비를 하고 생산을 합니다.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이미 중국은 커질 대로 커지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런데 미국이라든지 대한민국이라든지 동남아라든지 인도라든지 이런 신흥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개화기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에서 우리가 증설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도 대부분 다 배터리 공장의 증설계획이 2024년과 2025년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 미국에 대한 부분 자체를 감안해서 봤을 때도 충분히 지금은 성장성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에 따른 부분에서 BMW라든지 또는 LG전자도 미국에 대한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하는 노력을 꾸준하게 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에 대한 하락을 우리가 공매도가 문제다 정부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도 일부 계시는 것 같고 그러면서 공매도가 문제고 반도체 잘못됐다 이렇게 각을 세우시는 분들도 좀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저는 이제 제 소신을 말씀을 드리면 자 공매도가 일부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것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부분이라고 저는 보는 거고 대신 이제 우리가 과거에 2010년도 2020년도 코로나가 터졌을 때나 또는 2011년도 우리가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되어서 급락이 나타났을 때나 그때도 사실 유동성 공급자라든지 시장 조성자에 대한 공매도는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그쪽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그 프레임을 가지고 바라버리면 이거는 사실 그게 큰 범위 안에는 들지 않는 거죠. 사실 우리가 시장에 대한 시세를 막 다른 방향으로 바꿀 정도에 대한 그런 공매도는 아니라는 거죠. 일부 조정은 나타날 수 있겠지만 그것을 추세적으로 바꾸기에는 그 양이 상당히 미흡한 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우리가 계속 그런 유튜브라든지 인터넷 상에서에 대한 그런 일부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휘둘리는 경향들이 2차전지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팩트를 정확하게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게 공매도가 지금 현재 금지된다고 하면 주가가 상승한다.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공매도가 금지된다고 해서 주가가 상승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도 2020년도 3월 16일 날 공매도가 금지되고 난 다음에 주가는 오히려 빠졌습니다. 그리고 바닥을 다지고 난 다음에 반등이 나타냈고 우리가 2011년도 8월 10일 날도 공매도 금지를 했는데 그 이후로 주가는 빠졌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 차트를 잠시 한번 같이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2020년도 3월 16일로 돌아가서 한번 같이 보시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때도 한창 심했습니다. 사실 주가가 꾸준하게 빠지면서 여기도 보시면 바닥 신호가 드러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현재 이 2020년도 3월 16일 날 공매도 금지를 결정하고 난 다음에 주가는 오히려 더 빠졌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반등을 붙이고 대신에 그 공매도 금지를 했던 자리를 지지를 밟고 강하게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었고 과거에 2011년도 8월 10일 그때도 급락이 나타났는데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됐습니다. 그때는 이제 2011년도 8월 10일이었는데 이때 이날입니다. 8월 10일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하락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공매도 금지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반등이 나왔지만 결국에는 그 자리 자체가 다시 한 번 더 주가 한 번 빠졌다가 지지를 밟고 시간이 지나도 그 공매도 금지를 했던 자리를 지지를 밟고 넘어가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죠. 이 말을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 것은 이번에 공매도 금지가 나왔던 것은 11월 6일입니다. 앞서서 봤던 두 번에 대한 공매도 금지에서는 주가가 빠지면서 공매도 금지를 했던 거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공매도 금지를 하기 전에 갭이 이렇게 세 번이 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공매도 금지에 대한 부분 자체의 정보가 이미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이제 우리가 대신에 이 공매도 금지라는 것이 잘못된 정책은 아니거든요.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뭔가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주가 부양에 대한 의지 정책이 저는 있다고 봐요. 대신 이제 현재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공매도에 대한 문제로 이걸 모든 것을 치부하기에는 이게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라는 거죠. 오히려 지금 현재 우리가 공매도에 대한 부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2차전지 ETF가 많은 거예요. 결국 이게 증권사 노릇인 건데 2차전지 ETF가 지금 보시면 한 17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ETF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매도를 하게 되면 자산총액에 매도를 하는 거일 때 그거에 대한 매도를 ETF를 팔 수가 없어서 공매도를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최근 들어서 ETF, 2차전지에 대한 상승할 때 올라가던 이런 인덱스 ETF들이 대부분 다 하락했잖아요. 그 물량에 대한 매도는 어떻게 칠 건데 그 물량에 대한 매도가 현재 시장에서 이런 공매도로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현재는 ETF가 워낙 많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2차전지 ETF에 대한 매도 물량들이 현재는 공매도로 잡히는 구간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뭔가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뭔가 상당히 잘못되어 있느냐 이렇게 시장을 봐버리면 이게 시장이 끝이 없습니다. 그렇게 따져버리면 우리가 어차피 불공정한 게임인 것을 알고 주식시장에 접근을 한 거고 대신에 우리가 똘똘 뭉쳐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 시장을 이겨내기 위해서 현재 우리가 공부를 하고 좀 더 열심히 주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주어진 현실에 맞춰가지고 이거를 좀 더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런 공매도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오히려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빠지면 이거 잘못된 탓이다. 그럼 오르면 내가 잘한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한 가지도 우리가 좀 더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것은 주식양도소득세 관련된 부분인데 지금까지는 이제 한 10억 정도가 주식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분인데 이걸 이제 완화시켜준다는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게 효과가 있다 없다는 우리가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대신에 투자 심리에는 분명히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과거 2022년도 같은 경우에도 연말까지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때 연말이 조금 빠졌던 이유도 결국 이제 이런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한 회피하기 위한 차익매물이 출혜됐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주가는 조금 조정이 나았다라는 거였거든요. 우리가 이제 주식양도소득세는 수익금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거예요. 양도소득세 자체가. 그러면 주식양도세 자체가 수익금에 대해서 매기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2차전지 관련된 섹터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연초라든지 상반기에 매수하신 분들은 수익이겠지만 하반기에 매수하신 분들은 이제는 가격적인 부분 자체가 거의 똔똔보다 조금 낮거나 똔똔 정도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분 자체가 좀 더 완화될 수 투자 심리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부터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최근에 또 ECU가 나오는 것이 실적에 대한 악재 얘기를 합니다. 그런 실적에 대한 악재 얘기를 하면서 얘기 나오는 것이 지금 현재 2차전지에 대한 실적이 예전보다 못하다 라는 얘기를 하고 마진도 많이 줄었다. 이렇게 많이 증권사에서 악재 리포트에 나오는데 이런 거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정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가 이제 성장주 그리고 거기에 메가트렌드를 가지는 주도주들은 기술적 혁신을 가지고 있고 생활의 편의성, 시대적 흐름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실적은 후행성, 뒤따로 오는 겁니다. 우리가 1월달, 2월달, 3월달 실적이 1분기 실적인데 이 1분기 실적이 언제 발표되냐면 4월 말에서 5월 중순까지 발표가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1월달 판매가 크게 늘었습니다. 2월달 판매도 크게 늘었습니다. 그러면 주가는 이미 선반영이 되고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실적을 보는 것은 5월달에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러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보자. 지금의 우리가 의료 AI 관련된 기업들이 지금 현재 급등을 보였고 최근까지도 신고가를 가고 있는데 그런 것은 실적 잘 나옵니까? 그 종목군들 다 적자인 거 아시죠? 그럼 반도체는요? 반도체 얼마 전까지 SK인X 2조 손실 그런데 거기에서 1조 손실을 봤다고 해서 와, 잘했다고 얘기했어요. 적자 봤는데도 그게 말이 되나요? 그런데 지금 주가는 그렇게 움직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걸 보면서 증권사들이 실적 안 좋다 얘기합니까? 아니잖아요. 빠지니까 핑계대는 겁니다. 빠지니까 아, 네 실적 안 좋아서 그래.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무식한 소리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반도체도 왜 지금 상승하는지 거기에 대한 본질은 뭔가를 저는 봐야 된다고 봅니다. 결국에는 반도체가 상승하는 본질은 이 반도체가 가지고 있는 성장성 AI에 대한 부분 자체가 앞으로도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이 반도체 업황도 회복될 거야. 지금은 안 좋지만 앞으로 좋아질 거야 라는 기조 효과가 작용하면서 주가는 상승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2차전지도 지금 이 성장에 대한 섹터는 여전히 그대로야. 다만 최근에 이런 실적에 대한 부진은 일시적인 거야 라고 봐줘야 된다는 겁니다. 왜 2차전지는 실적에 대해서 그렇게 잣대 자체를 엄격하게 매기면서 다른 섹터군은 그렇게 완화시키면서 매기는 겁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 2차전지가 중요한 것은 예정대로 다시 한번 2024년도, 2025년도 예정대로 예정대로 증설에 대한 계획을 미국과 대한민국에 가져간다면 충분히 다시 한번 주가는 강하게 오를 수 있다는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군들 하나씩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 저희도 10월 27일 날 문자가 나갔던 것이 10월 27일 기준 이하로 장기 투자 가능하다. 10월 31일 날 문자가 9시 3분에 나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급등이 나왔는데 지금 우리가 이 2차전지를 좀 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인데 포스코딩스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최근 들어서 바닥에 대한 검출이 됐습니다. 검색 시계 떴고 바닥 신호 나온 거 보이시죠? 저희가 27일 기준에 잡았던 것은 이 바닥에 대한 신호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빠졌고 그러면서 240선까지 붙었는데 이때도 제가 뭐라 했습니까? 240선 1년간의 평균 종가선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는 쉽게 무너지지 않고 하물면 무너지더라도 반등이 강하게 나올 것이다. 고 하니까 어떤 분이 비아냥거리시더라고요. 240선까지 빠졌다고 해서 반등 나올 것 같으면 다 반등 나오지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정말 다 반등 나왔잖아요. 시장이 그만큼 낙폭 과제가 반등 나왔는 시장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현재 2차전이 최근 들어 다시 한 번 더 조정폭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의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은 이미 바닥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반등이 나온 과정이기 때문에 만약에 앞에 이 자리가 털고 나가는 물량이었다면 털고 나가는 물량이었다면 여기서 거래량이 더 크게 섰어야 된다는 겁니다. 더 크게 섰어야 된다는 겁니다. 앞서서 지금 포스콜딩스가 월봉을 한 번 체크를 해보시면 월봉상에서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도 2007년도에 한 번 고점을 형성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고점을 형성됐는데 그 밑에 우리가 자가의 자리들을 보시면 40만 원대를 돌파하는데 얼마가 걸렸냐면 2012년도에 40만 원 밑으로 내려왔고 그 자리를 돌파하는데 2023년도 약 12년 정도가 시간이 걸렸습니다. 12년 정도, 2012년도에 하락을 해서 2023년도에 돌파했으니까 12년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월봉상에서 이렇게 돌파가 나왔다는 것은 이런 자의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서든 이 주변 자체를 하반경기성을 보일 수밖에 없는 구간이 형성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회사가 계획하고 있는 그런 리튬 여모 호수라든지 2차전지 소재에 대한 부분을 일관되게 계획적으로 가져간다면 주가는 충분히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여지는 잇따르고 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에코프로 잠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에코프로 많이 올랐다, 많이 올랐다 얘기를 합니다. 많이 올랐지만 다만 여기서도 우리가 봐줘야 되는 것이 현재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바닥에 대한 부분 자체를 한번 형성하고 난 다음에 반등을 붙였는데 이 반등을 붙이면서 앞에 이 갭에 대한 부분 자체가 조금 크게 떠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갭을 일부 메꾸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것을 여기에서 추세적으로 벗어났다 라고 보는 것은 좀 힘들다고 보고요. 마찬가지에 에코프로 비엠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비엠 같은 경우에도 양극재 관련된 이슈가 꾸준하게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이번에도 2003에서 밑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강하게 붙여 올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돌파가 이루어지면서 물량에 대한 부분 자체가 크게 벗어나거나 그런 것들은 아니었거든요. 물량이 그렇게 크게 나온 것은 아니었고 오히려 하방에 대한 경직성을 확인하는 자리라고 저는 보고요. 지금 보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시세가 나고 빠지고 그 다음에 나고 빠지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거를 이런 헤드앤숄더로 보려고 한다면 이 헤드앤숄더가 여기까지 올라오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여기에 대한 하락에 대해서 반발 메주세가 들어와서 헤드앤숄더를 만든다면 오히려 각을 본다면 이 정도까지 올라와줘야 됩니다. 우리가 58만4천원에서 지금 얼마까지 빠졌냐면 18만7천6백원까지 빠졌는데 거기에 대한 반발 매수가 만약에 들어간다면 가격을 한번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정 주가 계산기를 켜봅니다. 58만4천원 그 밑에 자리가 18만7천6백원 그러면 적어도 반등이 나오는 것이 34만원 밴드 정도 나오는데 그러면 34만원 밴드까지는 고가격 때까지도 안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넘게 올라간다면 반등이 43만원 밴드 이 43만원 밴드까지도 이번에 안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헤드앤숄더를 만든다면 이런 가격 때까지 올라오고 난 다음에 빠지지 우리가 이제 헤드앤숄더가 나왔다 이렇게라도 비관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은 헤드앤숄더에 대한 부분보다는 아직까지는 우상향하고 있는 패턴의 일부라고 보는 것이 맞다는 거죠. 자 포스코 퓨처엠도 보겠습니다. 자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도 주가 많이 오른 것은 사실입니다. 그거는 뭐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대신에 이제 우리가 이것도 같이 봐야 되는 것이 현재 1년간의 평균 종가와 2년간의 평균 종가 선 사이에서 지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는 것은 이제 앞서서 지지점을 받았던 우리가 이제 앞에서 여기 앞에서 지지를 받았던 구간 자체에서에 대한 하반경기성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물량들 다 털고 나갔다면 앞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물량이 더 크게 나왔을 거예요. 만약에 털어내는 물량이었다면 그런데 지금은 그 정도 물량이 안 나온다는 것은 대부분 다 잔존하고 보유하고 있는 물량들이 많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좀 더 짧게 보다 길게 보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래량이 크게 안 나오는 거라고 봐요. 그러면 작은 호재라도 터졌을 때는 다시 한 번 더 시장은 강하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우리 유튜버 구독자분들도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좀 봐주시면 어떨까 그렇게 보고요. 또 LG화학 보겠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바닥 추출이 되고 난 다음에 반등을 붙이고 있는데 지금 LG화학은 가격적인 부분도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2025년도 LG NL 솔루션 미국 배터리 증설 계획을 상당 부분 가지고 있는 것을 감안했을 때 LG화학에 대한 주가도 상당한 변화가 나올 수 있다. 양극재 회사로서에 대한 변화가 나올 수 있다. 최초의 하이니킬 배터리 만든 회사도 LG화학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변화도 한 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자리라 보고요. 코스모신소재, 코스모신소재는 LG화학에 납품을 하는 기업인데 여전히 주가가 생각보다는 많이 안 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코스모신소재는. 그만큼 후반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자리라 보고요. 코스모화학. 코스모화학은 좀 더 빠져 있죠. 지금 이런 것들도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는 자리다. LNF. LNF도 지금 주가적인 부분 자체는 많이 빠졌습니다. 다만 지금 LNF 같은 경우에도 급등락이 조금씩 나오는 그런 상황들인데 지금 현재 이 LNF도 바닥을 조금 다질 수 있는 가격대니까 좀 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최근에도 움직임 자체 조금 잡아주는 포스 그룹 내에서도 아직까지 움직임을 잡아주는 양상들이라고 보고요. 지금 이제 이런 주가들이 꼭지를 쳤다고 보기가 힘든 것은 우리가 아무리 봐도 이제 이런 뭐랄까 헤드 앤 숄더 패턴 이런 것들은 아니거든요. 일시적으로 한 번 크게 오르고 난 다음에 조금 빠지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는 자리라고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분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예전히 연말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할 수 있고 예정대로 2024년도 2025년도가 훨씬 더 주가에 대한 큰 변화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한 번 이 챌린지에 대한 전반적인 정리를 한 번 해보셨고 제가 11월 22일에 특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2개월 가입하시는 분들은 023490-4517 80만 원이고 거기에 검색기를 드립니다. 검색기 2종을 드리고 제가 차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검색기 바닥은 바닥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바닥일 때는 이렇게 표시가 되어서 매수를 할 수 있는 이게 검색기에 추출될 때 차트에도 표시가 됩니다. 돌파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이제 또 돌파가 나올 때 이렇게 표시가 되죠. 보시면 바닥 신호 넣어고 돌파 나올 때 이렇게 표시가 되는 이런 검색기를 또 지급을 하니까 그래서 2개월은 80만 원이고 1개월은 35만 원입니다. 자 023490-4508번으로 연락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159-0700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 이거를 이제 가입을 하시면 회원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데 회원방송이 저희가 한국경제TV의 제가 대표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한국경제TV에서 매일 오후 1시 30분에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 인터넷 상에서 와오넷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와오넷 홈페이지가 뜹니다. 그럼 여기에 보시면 이상로 검색기 완성 텐템의 특강도 떠 있고 여기에 보시면 이상로 있을 겁니다. 그냥 누르셔서 이렇게 홈 표시로 들어오시면 여기 가입 안내 페이지가 있습니다. 가입 안내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77만 원, 8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서비스를 35만 원에 저희가 이제 유튜브 구독하고 계신 분들만 35만 원에 해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전화 이 번호로 하시면 안 되고 아까 전에 3490-4508번으로 진행을 하셔야 되고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특강 이거 2개월 서비스 하는 것은 이걸로도 전화하셔도 됩니다. 4517번, 023490-4517번으로 연락하셔도 되겠습니다. 이거 참고하셔가지고 저희가 또 유튜브 보고 계신 분들한테 혜택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진행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종목군들 변동성도 좀 심하다 보니까 마음고생을 또 혼자서 하시고 계신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 그렇게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함께 주식하시면서 고민 푸시고 또 즐겁게 주식하시고 수익 내시는 그런 방송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도 열심히 해서 또 수익 보여드리는 그런 한 주도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